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번 시간대 메이크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유료 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유료 버전을 그래도 필요하지는 않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메이크에서 제휴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서 1개월을 무료로 프로플랜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18달러 19달러 뭐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오늘 방법을 활용하시면 1개월 정도 무료로 사용하다가 써보니까 뭐 그렇게 유료 플랜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그냥 취소하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입력하시거나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가실 거예요 저도 한번 눌러보면 보시면 이 화면이 지금 나타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이거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링크가 만약에 잘못된 링크라고 하면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나타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화면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 구글로 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 메일이 있으시면 메일 입력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메일로 이제 인증 링크가 올 거예요 거기서 인증을 해 주시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거 입력하라고 할 거거든요 이거 대충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대시보드에서 여기 오가니제이션에서 섭스크립션 오면 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액티브 무료체험 활성화 이게 나타날 거고 그랬을 때 체크아웃을 눌러 주시면 이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아래 보시면 그 결제 수단 추가 이거 Add Payment Method 이게 나올 거예요 버튼이 아래 그걸 클릭하셔서 여기 해외 카드 결제할 때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즘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다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등록이 되면 프로플랜 바로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그 종료일이 나와 있어요 그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종료일이 지나면 이제 메이크해서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가 되게끔 해서 뭔가 유료 플랜을 한 달을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 결제가 이 여기에서 이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메이크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종료일 전에 내가 사용을 다 해보니까 제가 유료 플랜 별로 안 써도 될 거 같다 하면 그냥 취소 누르시면 구독을 취소해 버리시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독 취소 방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30일 전에 취소를 하겠다 하면 여기 마이플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올가니제이션에서 마이플랜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 화면 나오는데 그래서 캔슬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동의하고 진행하시면 그러면 구독이 취소됩니다 그 오늘 내용은요 그 제 홈페이지에 이 참고자료에 여기 3강 여기에서 이 문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